저는요 제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저도 알 건 압니다 대학이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나온다고 해도 그 미래가 꼭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거 압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착하게 살면 어쨌든 먹고 살 길은 열린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그래도요 그래도 저는 제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학부모로서 제가 제 아이에게 거는 기대와 바람입니다 학부모로서 아빠로서 제 자신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대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다 맡길 만큼 대범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쿨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공부는 때가 되면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를 마음껏 띠노게 할 만큼 그렇게 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엄청난 부자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공부 안 해도 나중에 직업을 안 가져도 그냥 괜찮아 아빠가 아빠가 다 너한테 돈 이만큼 물려줄게 라고 할 만큼 금수저도 아닙니다 부자 아니에요 사실 저는 대학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2행기 및 이어унк을 듣고 있습니다 왜 만들어질거에요? 어떻게 보면 elles 붙어있으면 bel accepting 12 frustrating lei 그리고 종일 종일 5 2